사이맨. 사이맨. 오 근데 많이 나오네. 오우. 랄라. 우 랄라. 랄라. 랄라 그랬어? 일단 받자. 일단 받았어. 냄새 장렬. 잘 먹겠습니다. 맛있습니까? 이거 먹어봐. 맛있습니까? 먹어보자고요. 이거는 딸기 스프 아니고 딸기 요거트데. 맛있는데요? 맛있어. 이거 맛있다, 오빠. 이거 괜찮아요. 정말 괜찮다, 이거. 딸기 요거트예요. 딸기 스프 녹인 맛이야. 딸기 스프 맛있다. 대박 났어, 대박 났어. 이건 뭐죠? 이거 팬케이크, 팬케이크. 이 팬케이크 우리가 아는 그 팬케이크가 아니야, 지금. 오믈렛이야, 오믈렛. 먹어봐, 먹어봐, 이거. 또 들어가네. 맛있어요? 음식 맛은 어때요? 음, 이거 맛있어요. 팬케이크. 이거는 팬케이크 아니고 꼭 오므라이스 같아, 그렇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팬케이크, 팬 runtime, Crispim트. 제가 그냥 애기고, 이제, 해야 돼, 내가 라는거지. 어제 2는 안 뿌려 놔서 쁘러 sé고, 그래서 지금 안 뿌려 놔서 쁘러는 거다. 10, 이제, 5, 5, 아 멋있다. 아 이거 너무 잘 시켰다 파프리카. 파프리카 유명하잖아 파프리카. 파프리카가 왜 안 질기지? 파프리카가 진짜 유명한데요. 완전 대박인데? 나도 파프리카 먹어볼래. 파프리카 맛있어요. 파프리카 맛있다. 파프리카 맛있다. 연어 스테이크는 거기 연어가 메인이 아니라 사이드로 나온 파프리카가 메인인 것 같았어요. 파프리카 너무 맛있어. 아니 근데 베레 콩가래 음식은 더 맛있는 것 같아. 한국사랑 입맛에 잘 맞는 것 같아. 여러분 한 점 먹고 부당국 한번 보시고. 진짜 그래야 돼. 한 점 먹고 세천이다리 한번 보고. 내가 주세구나 이거 한번 느끼고. 진짜 예쁘다 근데. 진짜 먹고. 진짜 예쁘다. 예쁘다. 그 좋은 뷰에서 그 레스토랑에서 앉아서 먹는데. 저는 그 생각 했죠. 저희 짠리토가 넉넉한 돈이 아닌데 이게 가능하나. 거기서 먹는 게 너무 재미있고 좋았어요. 풍경이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풍경이 그렇게 예쁜데도 불구하고 음식마저 너무 맛있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세윤이 glattушки 30분이 정말 정말 열심히 했어요. 세윤이 형이 준비 많이 하셨구나. 세윤이 형이 준비 많이 하셨구나. 세윤이 형이 준비 많이 하셨구나. 제 Ming의 footprints 세윤이 형이 진짜 열심히 하는 부분이 accessibility해 보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